너는? 너야 왜 준이야? 네가 생각해도 아니지 그치? 뭐 걸었거든요? 우리는 케미가 좋아 앙상률 저랑 하루만 같이 놀아요 무슨 일인 걸까 요즘에 넌 자꾸 용서받고 싶었어 지금 와서 다 소용없는 짓이겠지만 나를 보는 눈빛 말투 하나까지 여자는 한 번 돌아서면 다시 안 돌아와 여기 이 마음이 행복이 안 돼 더 하는 걸 알까 이혼서류야 내 맘만 자기도 새 출발하고 나도 새 출발하고 아직도 잡아봤는데 이런 내 맘 괜찮을까 정말 아멘